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파피루스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유더키 작가의 단편소설 피아노입니다. 삶의 공허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거나 또는 사라져버렸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성공이 주는 행복만일까요? 아니면 허텃하고 비어있는 마음일까요? 오늘 이 소설을 들으시다 보면 주인공의 행동에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제8회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서 하얀 환상으로 당선되었고 장편소설 하얀 환상, 사랑 또 한잔, 불타는 미루나무, 그대 꿈속의 나의 잠 등을 출간한 작가 유더키의 단편소설 피아노 지금부터 저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아노 유더키 손을 내려다본다. 비누 거품이 있는 구정물 속에 담긴 손은 보이지 않는다. 손을 들어올려 들여다보기가 무서워진다. 어린 시절에 엄마는 여자는 손이 예뻐야 해. 손이 여자의 신분을 말해주거든. 남자들이 여자의 손을 눈여겨본단다. 하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이 늘 가슴을 짓눌렀었다. 손을 혹사하는 직업은 절대 갖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예상외로 남편이 제대로 된 월급 봉투를 갖고 오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그 맹세를 지켰다. 김치를 못 담그고 요리를 잘 못하는 것 청소나 집안일에 능숙하지 못한 것도 은연중 손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작용했었다. 난 이런 허접스러운 일은 잘 못해. 그런 일을 하려고 귀한 손을 사용할 수는 없어. 하는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내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야? 양씨 아줌마가 꽥 소리 지른다. 그녀는 이 식당의 주방장이다. 주방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자격증이나 있는 듯 싶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떠돌다가 못하는 요리가 없게 되자 정식 주방장까지 채용할 여력이 안 되는 고만고만한 식당에서 주방장 노릇을 하게 된 것 뿐이다. 자격증이 없을 뿐 솜씨는 인류 요리사 빰친다며 언제나 기고만장인 양씨 아줌마는 열정이 끌어넘치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었다. 잘 되든 못 되든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본다. 그것은 삶에 대한 투지라고나 할까 행복에 대한 결사적인 갈망의 표현이라고 할까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내뱉는 거침없는 성격이라 꼼지락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해서 도저히 못 견디는 것이다. 다 했어요. 빈 그릇이 더 안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애매한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손을 빼내고 구정물을 개수대에 버린다. 콰르르 콸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정물이 내려간다. 수돗물을 틀어서 손을 씻는다. 씻고 씻고 또 씻는다. 아이고 좀 이따 또 설거지를 할 텐데 뭐 하려고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씻는담? 양씨 아줌마는 또 한 번 나를 향해 투덜거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연자는 못 들은 척하고 알바 처녀 정양은 아까부터 고개를 쳐봤고 문자질에 정신이 없다. 저녁 8시가 다 되어가지만 여름 저녁이라 바깥은 아직도 환하다. 식당과 골목에 하나 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오늘따라 진짜 손님이 없네. 저녁 식사가 대중 끝나가는 시각이라 이 골목이 아닌 저쪽 술집 골목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는 때문이다. 저녁에는 그랬다. 술을 마시는 회사원들은 저녁을 먹지 않고 바로 술집으로 직행한다. 또한 집에서 저녁을 먹은 동네 사람들도 한잔하려고 들르는 곳은 식당이 아니라 술집인 것이다. 이 식당은 술을 팔지 않는다. 주인 남자는 오랜 직장생활 끝에 정년을 맞았고 국리 끝에 작은 식당을 개업한 사람이었다. 주인 여자도 늘 함께 식당에 나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장사라거나 식당은 생전 처음이어서 양씨 아줌마가 주인보다 더 전행을 휘두르는 형편이었다. 뭐든 양씨 아줌마의 의견이 존중되었다. 하지만 한산한 거리, 텅 빈 호를 바라보는 양씨 아줌마의 얼굴에 불안이 감돈다. 왜 아니랴? 식당만 차리면 떼돈을 벌듯이 큰 소리를 쳤었다. 자신의 솜씨로 손님들을 문전성실을 이루게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주방장 자리를 꿰찼다. 그러니 손님이 없다면 그것은 순전히 양씨 아줌마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 화장실 좀... 홀이 비어있을 때 화장실에 다녀와야 한다.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 하나로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양씨 아줌마에게 된통 혼난 적이 있다. 그 후로 요령껏 손님이 없는 시간을 택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카운터에는 주인 여자가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슬그마하니 나가버린 주인 남자는 아마 근처의 부동산에 가있을 것이다. 나는 주인 여자에게도 화장실에 간다는 표시를 한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정향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좀 전까지도 구석진 테이블에서 문자질을 하는 것 같더니 하긴 이제 한 시간만 지나면 식당은 문을 닫는 시간이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간다. 이 식당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정작 그때부터가 제일 힘들다. 날마다 주방 뒷설거지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하루 종일 사용했던 온갖 냄비며 지진판이며 밥솥 따위를 다 닦아놓는 것은 기본이고 싱크대와 개수대를 솔로 말끔히 닦아서 정리하고 행주들을 삶아서 널어놓고 주방의 타일바닥은 세제를 불어서 물청소로 씻어내야 한다. 게다가 하루 종일 쌓인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 등등을 처리하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문제는 종일 일한 뒤끝이라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꽉 쥐어짠 행주처럼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이라고는 없는 그 모든 마무리를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게 몹시 힘들어서 취업 사흘째 날 나는 호련히 사라지고 싶었다. 사흘 동안 일한 임금 따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봉사했다고 생각할 테니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사정하고 싶었다. 그런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기? 자존심? 글쎄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이 식당은 홀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5층 건물의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휴대폰 매장이 나오는데 언제나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환하다. 늘 점띠 젊은 남녀들로 북적이며 싱싱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다. 매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나를 어디서 봤는지 불쑥 정의향이 나타나 붙들고는 아줌마 화장실 가요? 하곤 쌩끗 웃는다. 정의향은 방금 매장 끝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나온 모양이다. 속눈썹이 무거운 박스라도 거뜬히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길고 빳빳하다. 쇠로 만든 쇳꼬챙이를 꽂아놓은 듯 살벌하기까지 해서 나는 매번 질린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예뻐. 아니, 안 하는 게 천번, 만번 더 예쁘단다. 나는 몇 번이나 충고했었다. 그럴 때마다 정의향은 아, 상관 마세요. 드는 척 만척이었다. 보약고 여릿여릿한 피부를 가진 정의향은 자신이 밝힌 나이보다 한참 아래일 것이다. 어쩌면 아직도 10대일지도 모른다. 그런 정의향을 보는 일이 나는 늘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정의향은 나 같은 쑥맥이 아니란다.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퇴근 후엔 밤문화에 푹 젖어있는 여간 내기가 아니라는 것도 양씨 아줌마한테 들었다. 그 애, 남자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바비로 벌어봤자 화장품과 술값에도 한참 모자랄 거야. 그러니 때로는 늙은 남자랑도 사귀는 거 아니겠어? 양씨 아줌마는 입을 삐죽거리며 흉을 보았다. 나는 정의향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양씨 아줌마는 그런 정의향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있게 마스카라를 붙일 수 있는지 섹시한 그물 스타킹은 어디서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따위를 물어보느라 여념이 없다. 50대 후반의 아줌마가 10대 후반 아이를 흉내내어 어쩌겠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어, 화장실! 하고 얼른 지나가려는 나를 정향이 꽉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하고 커다란 눈을 깜빡거리며 소곤거리는 것이었다. 아줌마, 돈 좀 빌려주세요. 숨결이 느껴지게 바싹 들이민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돈? 돈 말이니? 네, 30만 원요. 급해요. 사흘 안에 갚을게요. 빌려주세요. 빌려간 돈을 받으려는 사람처럼 졸라댄다. 아니, 사흘 아니라니. 벌써 거짓말의 냄새가 농후하다. 뭘 하려고? 그런 건 묻지 말고 빌려주세요. 급하다니까요. 어디에 쓴다고 말하지 않으면 못 빌려줘. 그러자 정향이 기묘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해도 불렁의 시험지를 보았을 때에 지을 것 같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이, 18. 재수없어. 정향이 나직하게 내뱉었다. 칫, 마음씨 좋은 아줌마라더니 아니잖아. 나는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뻘되는 사람에게. 게다가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다니. 예, 하고 소리질렀지만 정향은 이미 슬리퍼 소리를 짝짝 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예, 거기 서지 못하니? 내 목소리는 매장 안에 울려퍼지는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한때의 여고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탓에 묻히고 말았다. 일단은 화장실부터 다녀오자고 나는 마음을 추슬렀다. 여자 화장실에는 여자애들이 득식을 거렸다. 이 건물은 2층과 3층이 여성봉 매장이고 4층엔 PC방이 있다. 하루 종일 수도 없이 드나든 여자들 탓인지 휴지통은 넘쳐있고 학교가 끝나고 들어온 여고생들까지 가세하여 가입 북새통이었다. 여고생들은 거울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화장을 하느라 분주하기 짝이 없다. 이 애들은 뻔뻔스럽게도 교복을 입은 채 여기에 들어온다.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짙게 칠한다. 교복 블라우스가 몸에 찰싹 들러붙고 스커트는 짧은 아이들이다. 그뿐이면 다행이다. 아예 사복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인 것을 모르고서 나는 한참 동안 집안에만 파묻혀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어떤 년이 또 담배꽁초를 변기에다 버려놨어? 이러니까 변기가 막히지. 못해먹겠어. 못해먹겠다니까. 청소부 임씨 아줌마의 짜증난 목소리가 옆칸에서 들려온다. 이 건물 청소부 임씨 아줌마는 양씨 아줌마의 단짝 친구이다. 두 사람이 퇴근 후에 골목길을 좁다며 누비고 다닌다는 소문이었다. 말이 많은 임씨 아줌마와 마주치기 싫어서 나는 살며시 문을 밀고 나간다. 다행히 임씨 아줌마는 넘치는 쓰레기통을 비우느라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를 못 보았다.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어차피 화장실 거울 앞은 여고생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손 씻기를 포기해야 했다. 휴대폰 매장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빠른 코스이지만 나는 건물 밖으로 나간다. 잠깐 동안이라도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수였나 보다. 안녕하세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남자족을 보는 둥 마는 둥 대꾸한다. 남자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 남자는 환경미화원이다. 그를 본 것은 이 식당에 취직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으니 알게 된 지 거의 석 달이 되어간다. 그런데 알게 되다니? 과연 그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식당에 첫 출근을 한 그날 밤. 일이 끝나고 나자 환영 파티를 해야 한다면서 양씨 아줌마가 식당의 식구들을 끌고 갔다. 주인 부부는 자신이 식당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조금 언짢아했지만 양씨 아줌마가 단합대회 겸 새 식구 환영에는 당연 술도 마시며 떠들썩하게 해야 하는 법이라며 기어이 근처의 돼지갈비집으로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곳에서 다섯 사람이 소주 세 병을 비우기가 바쁘게 정향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고 주인 부부도 적당한 시간에 일어났다. 나도 주인 부부를 따라 일어설 참이었다. 그런데 양씨 아줌마는 친구를 소개하겠다면서 나를 끌다시피 포장마차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취업 첫날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임씨 아줌마와 환경미화원 남자와 정육점 주인 아저씨였다. 그날 그 사람들은 노래방을 거쳐서 나이트클럽까지 갔다고 했지만 난 노래방에서 중간에 빠져나와 계산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하는 양씨 아줌마의 침튀기는 자랑을 나는 귀등으로 들었다. 자기도 맨 처음 식당일을 하게 되었을 땐 꼭 나같은 숯백이었다면서 자신들의 반문화에 나를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하던 양씨 아줌마는 내가 끝까지 고사하자 미워하는 눈치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말지 할 정도였으니 나를 끌어들이는 일에는 실패한 셈이다. 그런데 그 첫날 얼핏 본 나를 환경미화원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근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와 분리수거함에 넣으려고 절절 매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난 홍반장처럼 그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것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나에겐 또 하나의 난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벅찼다. 그러니 그런 그가 무척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도 그 남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인사로 우산 하나를 선물하였다. 정말 고마웠다고. 언젠가 봤더니 우산 없이 일하시더라고. 남자는 거리 청소를 하면서 우산을 쓰지는 않아요. 귀찮아서요. 하면서도 깊이 감동하는 눈빛이었다. 얼마 후에 양씨 아줌마는 나와 환경미화원 남자 사이를 둘이 사귀어?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장면을 단 한 차례도 목격하지 못하였는지 양씨 아줌마는 의심을 놓아버렸다. 아니, 이제쯤은 나라는 인간 자체의 무미건조함에 아예 관심조차 꺼버렸을 것이다. 나는 그저 설거지를 하는 여자에 불과했고 그것도 지독히 설거지를 못하는 여자였으며 이런 작은 식당에서나 버티지 웬만한 식당이라면 애저녁에 쫓겨났을 거라고 단정짓는 듯했다. 남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물었고 그것에 대해 나도 예, 안녕하세요 했으니 끝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 남자는 내 뒤를 쭈빗거리며 따라오는 것이었다. 이러다간 식당 앞에서 양씨 아줌마와 딱 마주치게 생겼다.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 바깥길로 나와서 저녁 잡숫고 가세요 알밤이 맛있어요 끝내줍니다 양도 푸짐하게 줄게요 하고 호객하는 사람이 양씨 아줌마였다. 유원지도 아닌 이런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 또한 그녀였다. 내가 맨 처음 양씨 아줌마에게 걸려든 것도 이런 호객행위에 의해서였으니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따져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꼴딱 저버린 해 때문인지 거리에는 저녁 어둠이 어스름히 번지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도 표정이 뭉개지고 있었다. 아 그게 내일 저를 잠깐 만나 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좀 의논하고 싶어서요. 무슨 의논인데요? 그런 거라면 양씨 아주머니가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 아닙니다. 아주머니라면 좋겠어요. 꼭 아주머니한테 의논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좀 긴한 이야기라서 내일 만나서 말씀드리지요. 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환경미화한 남자는 약속이 된 것으로 안다면서 태연이 먼저 가버렸다. 황당했다. 나는 이 석 달간 주인 부부 말고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 없다. 그런 나에게 무슨 의논을 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것에 관해 양씨 아줌마한테 털어놓고 의논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여자에게 한 말은 금방 소문이 돌고 말겠지만 그래봤자 이 거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나는 양씨 아줌마와 이야기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정향 때문이다. 식당이 폐점 시간인 9시쯤이 되면 정향은 식탁 의자를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는 비지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마포로 된 밀대로 밀었다. 물론 탁자도 미리 행주지를 하지만 그 일이 그나마 가장 수월했다. 정향이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누군가와 다투는 기색이었다. 설거지하는 유리창으로 격렬하게 말씨름 중인 정향의 모습이 보였다. 양씨 아줌마의 큰딸은 집을 나간 지가 두 해가 되는데 그 발단이 딸이 갖고 싶은 가방을 사주지 않자 알바를 하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딸이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는 것 같다고 양씨 아줌마는 말했다. 양씨 아줌마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위장 이혼을 하였는데 그러고도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서 위장 이혼이 아예 정식 이혼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한창 나이의 자식들을 모두 떠안은 것이다. 딸 하나에 아들 둘. 딸은 집을 나갔고 큰아들은 그나마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공부에 매달리고 지금은 오로지 둘째 아들과 살고 있다. 중2인 둘째 아이도 매일 늦는 엄마를 기다리며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다. 아무리 착실히 살아도 인생이 암담하기만 했던 양씨 아줌마는 자살해버릴까 심각해 고려한 적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는 인생을 한껏 즐기기로 했다. 그러자 그 후부터 사는 게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다. 양씨 아줌마의 친구들 역시 그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에 비하면 아직 정량은 희망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굴리고 있었다. 네가 유흥비로 쓸 게 아니라면 빌려주마 하고 말해볼까? 결국 나는 그릇을 씻다 말고 밖으로 나갔다. 정량이 나를 본 채 만 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갚으면 되잖아 하고는 폴더를 탁 닫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무슨 짓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아닌가? 여전히 철사처럼 빳빳한 속눈썹을 내리뜨고 나를 스쳐서 지나가려는 것을 이번에는 내가 그 팔을 붙잡았다. 빌려줄게. 빌려줄 테니까 그 진한 화장 좀 어떻게 못하겠니? 엄마처럼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정신 좀 차리라고 정량이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간신히 감정을 다스리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역시 나 자신에게도 생뚱스러운 것이었다. 너 나한테 피아노 배우지 않을래? 피아노 칠 줄 모르지? 정량이 황당하고 기막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뭐예요? 돈 안 갚아도 되니까 피아노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나는 뭐 배우는 것은 딱 질색이거든요. 나 역시 내친 김이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피아노를 배우면 사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게 된단다. 인생을 달리 보게 되거든. 그저 원초적인 쾌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구나. 푹, 이제 보니 이 아줌마도 살림이 폭삭 망한 거네. 그래서 설거지는 할망정 우아를 떨고 싶다. 흥, 됐다고요. 아줌마, 저를 가르칠 생각일랑 마세요. 밤 9시 47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다섯 정거장을 지나서 내리면 K 체육센터이다. 그곳 지하 주차장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다. 수영장은 밤 10시까지 개장이고 사우나는 24시간 계속한다. 딸아이가 수영장 1년 회원권을 끊어줬을 때 나는 식당에서 일이 끝나면 이곳에서 30분간 수영을 하고 샤워를 마친 후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9시에 일이 끝나도 뒷마무리를 하고 나면 거의 10시가 되었고 이미 수영할 기운 따위 조금 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고작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목욕을 하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것은 냄새. 주방에서 나는 온갖 들큰한 냄새들이 나의 머리카락과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마늘 냄새, 양파 냄새, 양념 냄새 등등 온갖 것이 뒤섞여 나는 기묘하고 고약한 냄새를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견딜 수 없었다. 이제 그만둬야겠어. 30만원은 안 받아도 그만이고 환경미화원 남자가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니까 성가셔서라도 그만둬야지. 그래, 이제 견딜만해졌어. 나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주차장 계단을 내려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연주였다. 엄마, 어디야? 어디면 왜? 엄마 요즘 어딜 다니시는데 매일 밤 늦는다고 아빠가 걱정하시잖아요. 내 아빠는 평생 늦게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평생 집에 묶여 있다가 나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더 걱정하시죠. 엄만 여자니까. 그리고 밤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택시도 무섭고 네가 사준 차가 있는데 택시를 왜 타겠니? 여자 혼자 밤늦게 차 몰고 다니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죠.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빠가 엄마가 엄마 매일 밤늦게 들어온다고 연애 하나보다 하시더라고요. 말 끝에 연주가 높다랗게 웃었다. 그것이 내 비유를 살짝 건드렸다. 연주는 제 엄마가 못난이어서 연애 같은 거 평생 못한다고 생각하겠지. 내 엄마 야간 대학원에 다닌다. 음악 대학원? 아니 그냥 심심해서 평생 대학원인가 뭔가 하는데 다닌다. 피아노는 다신 안 칠 거야. 내 방 그랜드 피아노에 먼지 쌓인 거 보니까 내 가슴이 무너지고 쓰려서 병날 것 같더라. 나는 너를 다섯 살 때부터 손가락에 피멍이 들게 가르쳤는데 너를 다만 부잣집으로 보내는 수단으로 혼수로 피아노를 택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나를 새삼 돌아보게 만들더구나. 그런 말까지는 하지는 못했다. 왜 나는 그 말을 삼키는 것일까? 그게 진실이니까. 진실임을 알기에 인정하기가 더 괴로우니까. 지금 이 순간도 숨이 막혀온다. 엄마,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애들 크고 나면 피아노 다시 치게 되겠죠. 애들이 언제 크니? 벌써 4년이나 되었다. 네 손가락은 굳어져 버렸어. 나는 그 말도 못하고 만다. 그리고 또 뭐 어때서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딸이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내비쳤다. 그랬다. 평생 나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연주였다. 연주가 피아노를 싫어하는 줄은 그 애가 결혼한 뒤 한 달에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나는 머리를 둔 기로 강타당한 것처럼 놀랐다. 그런 줄 모르고서 나는 연주에게 좋은 교수에게 레슨을 받게 해주지 못해서 안달했었다. 딸이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은 이제 그 집에서 내가 못다한 뒷바라지를 해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설마 결혼을 하면서 바로 피아노를 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 나는 뭐란 말인가? 남편은 제때 월급을 받아오지 못했고 주택가 골목 단층집에서 필사적으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가면서 코 묻은 돈을 탐할 때 나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열망은 딸이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그 영광을 얻고자 골목길의 질척한 어둠을 피아노 소리로 채워넣었다. 그래, 알았다. 뭐 특별한 용건이 있는 거 아니지? 그럼요. 엄마, 사실은 오늘 낮에... 연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나는 그럴 때면 연주가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두를 늘 그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얘, 엄마 지금 운전할 거다. 아, 그럼 어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차는 잘 나가요? 아무렴 새 차인데. 나는 폴더를 닫았다. 이따위 차. 나도 연주 밑으로 비싼 레슨비 쳐넣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생생낼 일은 아니다. 오늘은 사우나로 들어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차에 시동을 건다. 주차장을 빠져나가 체육센터 앞 도로로 차가 미끄러져 나간다. 나는 시음호흡을 했다. 연주가 늘어놓는 이야기열 레퍼토리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성묘를 가는데 자갈길을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가고 있더라는 것. 구두가 명품뿐이어서 무심껏 신고 나갔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단다. 친구 아이 돌날, 루이비통 가방에 샤넬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그건 역시 못 사는 친구 기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은 옷이 그랬다는 것이다. 신랑은 연주 생일에 뮤지컬 특등석의 힐튼 호텔을 예약해두고 갤러리아에서 마음껏 쇼핑하라며 카드를 주더라고도 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데렐라 신화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연주는 수시로 감격하며 울먹였다. 연주, 무남독녀 나의 딸. 남편은 들어가는 회사마다 기울어졌다. 길을 쓰고 넘어지려는 살림을 붙들고 아둥바둥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겐 연주가 있어서였다. 언젠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 그러기에 외국 유학을 못 보낸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 연주는 주일마다 교회의 성가대 피아노를 쳤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났다. 신랑은 그저 대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연주는 그의 데이트 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콧대를 높일 수 있었다. 애간장을 태우고서 겨우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어서 하마터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신화는 완벽한 스토리가 되어주었다. 연주의 이야기는 단번에 좁은 골목 동네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런 행운은 로또 복권 낭천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웬일로 남편의 회사도 잘 되었다. 그래서 25년이나 운영해오던 피아노 학원도 접고 43평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아파트조차 연주의 시가에서 사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호텔에서 이루어진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 같은 것은 사돈집에서 부담했지만 그 외에 돈으로 받은 것은 없다. 딸이 결혼하여 첫 손녀를 낳고 2년 후에 첫 손자를 낳자 국산 승용차 한 대를 내 것으로 선물 받은 것 뿐이다. 며느리인 연주는 고급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 아 그리고 남편은 골프클럽 회원권과 명품 골프채를 선물 받았으니 영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관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벌써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요즘 남편은 회사에서도 높은 직급을 차지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면서 생애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늘 빈상이던 얼굴에도 제법 살이 붙어서 인물도 헌하게 변화했다. 하지만 그간의 세월이 남편과 나 사이에 애정을 말라붙게 만들어서 서로 대면대면하게 된 지 오래였다. 문제는 그런 관계를 그와 나는 되돌리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이라면 한 집에서 같은 침대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이다. 한 이불을 덮기 싫어지는 그때가 진짜 이혼을 하게 되는 때라고 나는 가끔 상상한다. 내가 돌아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지 남편이 일어나 앉았다. 당신 왔어? 좀 전에요. 식탁에 있는 거 못 봤어? 뭐 말이에요? 낮에 사위가, 그 바쁜 사위가 찾아왔더라고. 우리 두 사람 오스트리아 음악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티켓을 가져왔어. 벌써 예매를 했더라고. 음악여행이요? 참 버리작머리가 없네. 누구 맘대로요?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예매를 해요?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그래도 하룻밤 생각은 해봐. 그래도 싫다면 내가 해약하라고 말할게. 남편은 두말 없이 물러서며 다시 침대에 눕는다. 내 기세가 무섭다는 듯이 일부러 한쪽 구석으로 몸을 말고 돌아누웠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마음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다고 느낀다. 자신도 굳이 함께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구실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돌아누운 남편 옆에 조심스레 들어가서 멀찍이 눕는다. 내 온몸에서 가시가 도단하지만 남편 역시 일찌감치 그 가시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결코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연주와 사위는 결혼 이후 우리 집 가구와 가전제품을 바꿔주는 일에 열중하더니 작년부터는 여행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행이라면 국내와 국외를 이미 섭렵했다. 지난 4년간 나는 안 가본 곳이 없다. 골목 피아노 학원을 할 때 갖고 있던 피아노 세대를 아파트 문간방에 쳐놓고 문을 잠가버린 이후로 나는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다녔다. 문화센터도 가보고 비즈공예와 사군자도 쳐보고 발리댄스도 배워보고 그 즈음 인터넷 여행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국내와 국외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랬음에도 나의 공허감은 쉽사리 가셔지지 않았다. 그날 식당이 있던 그 거리엔 무슨 일로 가게 되었을까. 사군자를 함께 배우던 회원 아줌마가 옷을 살 게 있다면서 그 건물로 나를 끌고 갔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은 물론이고 기어이 내 옷도 사입게 만들었다. 그 옷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다음날 나 혼자 그곳으로 갔었다. 3층 옷매장에서 나는 바지를 치마로 바꾸었다. 아마 만삼천 원은 더 얹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혼자 천천히 걸었다. 그때 그곳에 호객하는 양씨 아줌마가 있었다. 아줌마 비빔밥 먹고 가요. 둘이 먹다가 하나도 죽어도 몰라. 양도 많이 줄게. 커피는 공짜야. 처음 본 사람의 팔을 붙들고 어찌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나는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손님이 없는 그 식당 유리창에 주방 아줌마 구함, 설거지만 하면 됨 이라는 광고 쪽지가 붙어있었다. 비빔밥이 왔을 때 나는 저 광고 쪽지처럼 정말 설거지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요리사 욕심이 많은 양씨 아줌마는 다른 사람이 남을 한 가지를 하는 것도 못마땅해하는 성격이어서 오로지 설거지 할 사람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이 그날로 취업이 되었다. 날마다 아내 보던 중노동에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져 잠든 것. 고운 하얀 손을 지저분한 구정물에 담그고 왠지 통쾌한 심정으로 변하던 것. 어찌된 판인지 4년 동안이나 여기저기를 기웃거려도 도무지 메워지지 않던 가슴속의 공동이 식당에 설거지를 하는 동안 씻은 듯 사라져갔다. 내 깊은 절망과 우울이 맛이 한때의 엄살이었다는 듯이. 예기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나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아파트 진입로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교통사고였다. 아파트 출구로 진입하고 있던 내 차를 옆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차가 그대로 받아버렸다.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젊은이가 휴대전화를 받다가 벌어진 실수였다. 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이해 못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우선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목에 무리가 갔는지도 알 수 없고 2차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충고였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 끝에 전화를 걸어서 식당 일을 그만둔다고 알렸다. 주인 여자는 그동안의 내 솜씨가 형편없었는지 그다지 아쉬워하지는 않았다. 다만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후임자를 구하는 일을 조금 걱정했다. 하루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센터의 알바 아줌마라도 급히 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었고 주인 여자는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라는 말과 언제든 남은 임금을 찾아가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달락이 지어졌다. 나로서는 지난 석 달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만두게 된 것은 역시 후련했다. 나는 그만두고 싶은 핑계거리를 모색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교통사고는 다행히 몇 번의 검사 끝에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다. 퇴원을 하고도 사나흘은 바쁘게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그 식당에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하게 된 것은 몇 달 만에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고 나왔을 때였다. 배가 출출했다. 그러자 받을 임금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어쩌면 정양액에서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체육센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둔 채로 예전 방식대로 버스를 타고 식당이 있는 거리로 갔다. 그 식당은 여전히 건재했다. 더 잘되지도 않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은 듯 했다. 내가 불쑥 나타나자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반가워해 주었다. 그래봤자 주인 부부와 양씨 아줌마뿐이다. 정량은 보이지 않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인 듯 젊은 여자가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 건강은 괜찮고 놀아서 그런가 신수가 훤해졌네. 하도 환대를 해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일은 서툴렀지만 성실했던 대가를 보는 모양이다. 주인 여자는 선선히 임금 37만원을 계산해 주었다. 단지 정양은 내가 나오지 않은 그날부터 무단결근을 하더니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정양이 사라지자 모두들 정양에게 빌려준 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씨 아줌마가 6만원 주인 여자한테는 20만원을 당겨 써서 돌려줄 돈도 없다고 했다. 나는 정양이 내게서 돈을 빌려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주인 여자는 말도 마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빠지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세 사람이 올 때까지 설거지는 내가 직접 하고 남편이 서빙을 했다니까 하고 웃었다. 나는 미안해진 김에 내가 한턱 쏘겠다고 제의했다. 받은 돈 37만원을 그렇게 기꺼이 써버리고 싶었다. 식당 식구들은 대환영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여갔다. 언제나 그렇든 물주는 나였지만 모든 일이 양씨 아줌마의 전행대로 굴러갔다. 1차에서 주인 부부와 새 알바 아가씨가 사라졌다. 2차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포장마차에는 건물 청소부 임씨 아줌마와 환경미화원 남자와 정육점 주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환경미화원 남자가 나를 보자마자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던 것이다. 그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노래방으로 가버리고 나와 환경미화원 남자는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는 철시한 상가의 어두운 골목에 서서 괜히 다투었다. 환경미화원 남자는 너무나 분하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는데 나로서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희롱했다고 마구 몰아세웠다. 도대체 무엇을?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그러자 겨우 기억이 났다. 처음 취업을 할 때 나는 양씨 아줌마에게 이혼녀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환경미화원 남자는 아내가 9년 전에 죽었으며 아들딸과 함께 살아왔으나 재작년부터 두 아이 모두 살림을 나갔다고 했다. 자신은 비록 환경미화원이지만 공무원으로 연봉도 괜찮아서 살기는 팍팍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남자는 나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몹시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그제야 겨우 남자가 하려는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짜증이 치솟았다. 서로 거짓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남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시달려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나는 남편이 있다고 말하면 간단하겠지만 심술이 치밀어서 말했다. 여보세요.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난 피아노도 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요. 그것이 내가 정한 원칙이라고요. 그 남자는 놀란 눈빛으로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눈빛이 조금 불그레했다. 나는 제대로 충격을 줬나 보다 생각했다. 그럼 아줌마는 피아노를 칠 줄 아세요? 그럼요. 피아노 선생 경력이 자그마치 25년이에요. 잘 됐네. 제가 피아노를 배우죠. 남자는 입을 크게 벌리더니 하하하 웃었다. 아줌마가 피아노 선생이었다니 참 이런 횡재가 없네. 사실 나는 피아노를 꼭 배우고 싶었어요. 내 어릴 적 첫사랑 여자가 피아노를 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주 잘 쳤죠. 그 황홀한 음률은 천상의 소리였어요. 난 늘 그 집 창문 아래에 서서 그 소리에 젖어들곤 했었어요.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가난한 나 자신을 무척이나 슬프게 만들곤 했어요. 언제까지나 나를 위축시키고 벌세우는 소리였어요. 나는 우리 집 문간방의 피아노 한 대를 환경미화원 남자의 집으로 옮겼다. 그러자 갇혀있던 소리들이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이제는 환경미화원 남자의 방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남자를 슬프게 했던 소리를 이제는 가득 찬 기쁨으로 가르칠 것이다. 매일 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교습을 그 남자에게 해줄 것이다. 그 남자는 다섯 살 어린아이보다 더 순진하고 더 순수하게 피아노를 배울 것이다. 나는 그의 무딘 손가락을 자로 때려가며 가르칠 일에 벌써부터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만은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은 삶이 지금 공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녀의 삶이 공허해진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싶은 목표를 가지게 될 수 있고 큰 집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또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은 회사를 키워서 대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목표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싶은 목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요즘 같아서는요.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면서 주위의 온갖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목표를 이루었으니 그 이후엔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게 되면 허탈해진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큰 성공을 쟁취하고 난 뒤의 성취감은 잠시 동안이고 그 다음엔 목표가 사라져버린 공간을 채우지 못해 성공의 대가보다 더 큰 허무함이나 공허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목표 달성 이후 또 다른 더 큰 목표를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허탈감에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계속 목표를 수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행이겠지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허무함 공허감을 무언가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일탈을 꿈꾸게도 됩니다. 뭐든 좋으니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맞는 사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 후자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딸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드는 목표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희생해가며 키웠는데 정작 딸은 피아노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고는 그때까지 못 누렸던 부유함만을 정말로 알차게 즐기는 것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졌던 목표의식은 한순간에 깊은 공허감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러 다녀도 보지만 그것도 별로였죠.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게 그녀에겐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녀의 내부를 채웠던 공허감이 사라져 버린 것인데요. 역시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만큼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은 없다는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열심히 몸으로 땀 흘려 하는 노동이 힘들면서 또 돈으로도 큰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녀에겐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녀를 이혼녀로 알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자꾸 접근하는 것이 싫어서 한 말이 발단이 되어서 그 남자가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 남자의 집에 자기의 피아노 한 대를 가져다 놓고 그에게 피아노 가르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설레어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황당한 전개에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이 남자는 주인공에게 여자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나아가 같이 살고 싶다는 즉 결혼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겠다는 순수해도 너무 순수한 태도를 이 여자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안 느껴지시나요? 예끼 이 사람아 사람을 좀 순수하게 볼 줄 알아야지 하고 혼내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시각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주인공이 피아노를 나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면 나를 남자로서 관심을 가지는 건가? 하는 착각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군될 것 같거든요. 순수하지 못하게 말이죠. 뭐 주인공이 나중에 밝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나 유부녀예요. 하고요. 그래도 자꾸 추군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만 먼저 앞섭니다. 워낙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음... 제가 좀 순수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만 하나 봅니다. 네... 어쨌거나 주인공은 이제 다시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네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누가 알아요? 주인에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환경 미워한 남자가 늦게 깨달은 피아노의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줄지요. 뭐 재능만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으니 그런 꿈도 꼽을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건가요? 아무튼 재미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죠? 이상 파피루스의 주관적인 감상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더키 작가의 단편소설 피아노였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